2015년 베트남 하노이, 3년 전에 낳은 첫 아들에 이어서 건강한 둘째 아이를 품에 아는 엄마 부티형. 그런데. 봐봐, 둘째는 아빠를 닮았잖아. 첫째는 대체 누구 닮은 거야? 둘째와 달리 유독 부모를 닮지 않은 첫째 아이. 사람들이 하도 수군대자 부티형의 남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첫째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첫째 아이와 자신의 DNA는 불일치. 아이고. 이거 뭐 남편의 의심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시가 떨렸겠습니까? 본인 DNA가 아니었습니다. 이 결과에 아내 부티형은 억울함을 호수했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남편은 이혼을 통보했죠. 결국 홀로 첫째를 키우며 살게 된 부티형. 그런데 3년 뒤인 2018년 부티형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우리 부부의 아이예요. 제발 돌려주세요. 이건 또 뭔 소리예요. 뒷목자네. 이건 또 뭔 소리야. 너무 스태스 받는다. 이 두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은 6년 전 한 끔찍한 실수에서 시작됐습니다. 2012년 베트남 하노이의 한 병원. 부티형 부부와 풍재항선 부부는 20분 간격으로 각각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병원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두 신생아가 뒤바뀌는 비극이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안 거예요, 이걸. 6년 만에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예요? 풍재항선 부부 역시 부모와 닮지 않은 아이의 외모 때문에 서로를 의심하며 갈등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두 가정을 아주 잘 냈거든요.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부부의 지인이 다른 동네에서 남편과 닮은 아이를 봤다며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고 결국 풍재항선 부부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의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이게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이에요. 저 애는 어떻게 그러면 이제? 자기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고 6년을 살았는데 저 애는 어떻게 해? 정말 이때부터가 가슴 찢어지는 일인 게요. 길은정을 또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6년간 아들을 키운 노정 때문에 아이를 보낼 수 없다고 눈물로 호소한 엄마 부티흥. 하지만 결국 2018년 7월 두 부모는 서로의 친자녀를 데려갔습니다. 지금은 두 가족의 근처 지역에서 서로 왕래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르메니아계의 마누키언 부부는 난임으로 고민하다가 한 병원을 찾아 시험관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좀처럼 아이는 찾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7월 기자회견을 열고 충격적인 사실을 밝힌 마누키언 부부. 이 끔찍한 사건의 발단. 마누키언 부부가 시험관 시술을 받은 그때. 마누키언 부부와 같은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받은 A씨 부부. 안타깝게도 마누키언 부부는 시술에 성공하지 못했지만요. A씨 부부는 시술에 성공. 그토록 기다리던 귀여운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쌍둥이들을 보고 깜짝 놀란 A씨 부부. 그 이유는 병원에서는 분명 여자 쌍둥이라고 했는데요. 출산한 아기가 남자 쌍둥이였으며 게다가 외모도 너무나 달랐다는 겁니다. 그 뒤 쌍둥이들의 유전자 검사를 한 A씨 부부. 그런데 쌍둥이들은 A씨 부부와 생물학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와. 심지어 A씨가 낳은 쌍둥이 중 한 명은 마누키언 부부가 아닌 또 다른 부부의 배아였다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저는 또. 너무 이제 분노지수가 높아지죠 사실은.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시험관 시술을 시행한 병원 측의 과실로 두 쌍의 부부가 유전자를 제공을 하고요. 또 다른 한 쌍의 부부가 대리모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대리모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안심을 주신 것 같고. 말도 안 돼가 진짜. 말이 되냐 말이. 물론 저 부부도 뺏긴 아이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가 있겠지만 이게 정말 낳고 키운 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낳은 부모는 지금 뺏기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애를. 낳자마자. 그러니까 이 세 부모가 다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다. 인생을 망가뜨린 거지. 자 그럼 이불킥으로도 모자란 역대급 실수 19 1위 후보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2010년 2월 24일 열린 2010 벤쿠버 동계세계스포츠대회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만 미터 경기 사람들은요. 빙속 황제. 네덜란드의 스벤 크라머 선수가 당연히 금메달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경기가 시작되자 무서운 속도로 빙판 위를 질주한 크라머 선수 2등보다 무려 4.05초나 빨리 결승선을 통과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기쁨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몇 분 뒤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만 미터 메달 수여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주인공은 크라머 선수가 아닌 왜? 대한민국의 이승훈 선수였습니다. 맞아. 이거 사실 이승훈 선수가 깜짝 금메달하면서 어? 맞다. 크라머 선수가 4초가 넘게 빨리 들어왔는데 맞아. 금메달이 아닌 이유. 스피드스케이팅의 경우에는 인코스와 코스를 번갈아 타는 게 규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 도중 크라머 선수가 단 8바퀴를 남겨둔 상황. 이때 아웃코스로 향하던 크라머 선수는요. 게라드 캠캐스 코치의 인코스 사인을 보고 급하게 인코스 레인으로 들어가 쾌속 질주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크라머 선수는 아웃코스를 탈 차례였습니다. 아이고야. 결국 인코스를 두 번 탄 크라머 선수는 최종 실격 처리가 되고 만 거죠. 룰을 어긴 거구나. 본의 아니게. 그런데 원래 코치가 그거 하거든요. 사인을. 코치가 헷갈린 거네요. 당시 캠캐스 코치는 크라머 선수에게 2위인 이승훈 선수와의 시간차를 알려주려고 지시판에 글을 쓰다가요. 크라머 선수가 이미 아웃코스로 레인을 바꾼 것을 못 보고 인코스로 옮겨 타야 한다고 착각한 겁니다. 경기 후 캠캐스 코치는 모두 제 실수고 제 책임입니다. 형편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라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책했습니다. 이후에 이 코치와 선수는 어떻게 됐을지 궁금한데요.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이 일로 좋은 지도자와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캠캐스 코치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치 실수로 룰을 어겼다고 하지만 스포츠의 룰이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 규칙을 다 지키는데 혼자만 예의가 될 수 없고요. 끝까지 룰을 지켜서 열심히 탄 이승훈 선수도 충분히 금메달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이후 캠캐스 코치의 지도 아래 맹훈련을 펼친 크라마 선수는요. 2014 소치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에 출전해서요. 올림픽 신기록을 기록, 금메달을 목에 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듯 오랜 믿음과 의리로 실수를 이겨낸 크라마 선수의 아름다운 금메달이었습니다. 지난 1월 29일 오후 10시경 글로벌 전자기업 소삐차이나의 공식 SNS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밤새겠네. 야, 근데 내 연차는 멍멍이가 먹어버렸나? 입사한 지 1년 6개월이 됐다는 직원이 회사 시스템에는 연차가 0으로 기록돼 있죠. 이거 와... 어우, 아찔하다. 자, 소삐차이나의 공식 SNS를 관리하는 홍보팀 직원 A씨가요. 회사 시스템에 본인의 연차가 누락된 걸 알고 자기 개인 SNS에 신세한탄을 한다는 게 그만. 본인 계정으로 착각을 해서 회사 뒷담화 글을 올린 겁니다. 이거 와... 내가 다 끔찍하다. 내가 다 식은 땀이 나네. 와... 자, 이거는요. 아시겠지만 올렸다가 지워도 그만 퍼집니다. 그렇죠. 저거 어떻게 됐어요, 저 사람? 몇 시간 뒤 해당 글을 빛처럼 삭제시킨 소삐차이나. 그리고 다음 날 아침 7시. 홍보팀 직원이 계정 바꾸는 걸 깜빡했습니다. 회사 연차 시스템도 고장이 나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당시 누리꾼들이 쉴드까지 쳐줬으니 그 직원 절대 해고하면 안 됨. 1년치 광고보다 이번 해프닝이 홍보 효과가 더 컸어요. 다행이다. 라며 실수한 직원을 감싸줬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날 밤에 일단 자기 개인 계정은 탈퇴하고 삭제했을 겁니다. 와, 저거 어떡하냐, 사람. 여러분,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 없다지만은 그래도 조심 또 조심. 특히 뒷담화는 더욱 조심입니다. 자, 오늘의 데스크 황성규 기자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의 기사에 대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실수가 일어납니다. 뭐,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실수가 있는 반면에 앞선 사례에서처럼 실수로 인해서 때로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위 기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위는요. 회사 SNS에 뒷담화한 실수입니다. 기자님도 역시 직장생활 하시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예요. 저도 직장인이지만 이 회사에 관한 실수는 생계가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절망적인 실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예전에 개인적으로 모 선배 뒷담화를 하다가 그 선배에게 그만 그 메시지를 보내버리는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수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사회생활 오래 하셔야죠. 절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프리안 데스크 황성규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7월 미국 뉴욕에 사는 슈렐 파월에게 풍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기 뉴욕의 병원인데요.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화 때문에 그녀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을 안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뭔데? 당시 병원에서 온 전화는 그녀의 남동생인 윌리엄스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요. 병원 측에서는 윌리엄스의 지갑에서 찾은 신분증, 사회보장 카드를 보고 누나인 파월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병원에 도착했을 땐 남동생 윌리엄스는 튜브에 의지한 채 의식 없이 누워 있었는데요. 누나 파월은 매일 병실을 지키면서 남동생 간호에 매진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동생 윌리엄스는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남동생의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 안락사라는 힘겨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파월은 남동생의 장례를 준비하던 중 남동생의 부검을 실시한 검시관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듣게 됩니다. 사망하신 분은 당신의 가족이 아닙니다. 이건 또 뭐예요? 이게 뭐야? 그 지금 생명 모르는 사람 안락사라고 동의한 거예요 자기가? 아니 간호도 했다며 이 황당한 일이 발생한 이후 병원에서는 의식이 없는 환자가 실려오자 사회보장카드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우선 병원의 진료기록을 찾아봤는데요. 진료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끔찍한 실수가 벌어지게 됩니다. 파월의 진짜 남동생 이름은 프레드릭 윌리엄스 그런데 실려온 환자 이름은 프레디 클레렌스 윌리엄스 그러니까 사회보장카드와 진료기록 이름을 대충 보고 같은 사람으로 판단했던 것이죠. 그 뒤 병원 측은 엉뚱한 가족에게 연락을 했던 겁니다. 아니 잘못 볼 게 따로 있지 환자가 아픈 사람을 그리고 저 윌리엄스라는 이름이 한둘이에요? 윌리엄스는 진짜 많은 이름이 돼. 너무 많잖아요. 더 면밀히 체크했어야죠. 그러니까요. 아니 게다가 지금 저희가 알다시피 중대한 결정을 내린 뒤잖아요. 안락사. 뒤에 이런 사실을 통받는 게 참... 그리고 당시 파웰의 진짜 남동생 윌리엄스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고 합니다. 연락을 몇 주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진짜 너무 황당하다. 그리고 사실 간호를 했으면 얼굴은 알아볼 수 있잖아요. 나도 그 생각도 했는데. 왜 그랬지? 뇌사 상태였잖아요. 생명 유지 장치까지 해서 얼굴도 제대로 확인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얼굴 안 깎아도다. 진짜. 2불킥으로도 모자란 역대급 실수 10구 6위를 공개합니다. SNS에 생중계된 끔찍한 실수. 2017년 4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한 가정집에서 갑자기 난데없는 총성이 들렸습니다. 놀라서 2층 방으로 뛰어간 가족들. 그런데 그곳에서 목격한 광경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방 안에는 13살 아들 말라키가 쓰러져 있었고요.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습니다. 급히 말라키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강도가 들어왔나요? 그렇게 예상할 수 있죠. 말라키는 SNS 생방송을 통해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9mm 구경의 권총이었습니다. 저 총이 어디서 난 거예요? 애가. 그런데 당시 말라키의 방송을 보던 친구들은요. 에이 총알도 없는 게 무슨 총이야. 말라키 총알 한번 넣어봐. 결국 말라키는 친구들의 말대로 총에 총알을 장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총을 잘 다룰 줄 몰랐던 말라키가 그만. 총무가 자신의 머리를 향한 줄도 모른 채 방화세를 당기고 만 것이죠. SNS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던 50여 명의 친구들은 이 끔찍한 상황을 전부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저걸 직접 본 친구들 얼마나 또 충격이 클까요. 이후 13살 소년 말라키의 안타까운 죽음은 생방송 중 실수로 자살한 소년이라며 미국 전역에 보도됐고요. 한편 한순간에 정말 어이없이 아들을 떠나보낸 말라키의 엄마는요. 아들을 이렇게 잃게 되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라며 울분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대형책을 꼭 마련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10대들의 위험한 장난에서 비롯된 비극. 또다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불킥으로도 모자란 역대급 실수 싶고 5위 공개합니다. 입실생을 사지로 문 최악의 실수. 지난 4월 인도 텔랑가나주에서 열흘 동안 충격적인 소식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무려 25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요. 사고가 아니라 집단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제 순위가 올라갈수록 두려워서 못 듣겠어요. 앞서 4월 18일 인도 텔랑가나주에서는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고등학교 졸업시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시험에 통과를 못했다고? 믿을 수 없어. 평소 성적이 좋았던 학생들이 점수가 대폭 떨어지는 상황이 속출. 결국 시험 결과에 크게 낙심한 학생 중 25명이 깊은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연달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 실수로 빚어진 비극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졸업시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시험을 주관한 주교육위원회에 강력하게 항의, 주고등법원에 재채점을 요구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는데요. 당시 텔랑가나주 전역이 이 뉴스로 도배가 됐습니다. 이후 5월 27일 졸업시험 재채점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그런데 졸업시험에 응시한 학생 아나미카의 아버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뒤바뀐 채점 결과 시험에 탈락한 줄 알았던 딸 아나미카가 사실은 합격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나미카는 이미 졸업시험에 탈락한 충격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뒤였죠. 비극적인 실수의 시작, 인도 텔랑가나 주교육위원회에서는 한 소프트웨어 회사에 졸업시험 전자채점을 의뢰했는데요. 전산 오류로 잘못 채점된 시험 결과가 발표된 겁니다. 참 쉽다 얘기네. 아니 어떻게 오류를 내야 천몇 명을 다 저렇게 합격한 사람을 불합격으로 할 수가 있죠? 아니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시험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더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소개했지만 인도에서 명문대입학이 그야말로 신분상승의 어떤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율이 또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전 인생을 다 바쳐서 공부를 했는데 붙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불합격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좌절했겠냐고요. 그게 이유인 거죠. 그리고 채점에 만약에 오류가 있었다면 시험에 합격한 줄 알았는데 탈락한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좋아하다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